어, 조심해서 조심해서 어, 그래? 자아... 자아... 뭐야? 함정 발동? 아니, 뭔 놈의 힐러들이 먼저 다 당하고 앉았어! 제발 먼저 공격하지만 말해, 니들이 오케이, 오케이? 자아, 일단 성녀부터 힐을... 어? 우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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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겄다! 죽겄다! 자아... 어... 저 놈은 죽을 거면 죽어라, 그냥. 이 쟨. 응? 되게 버티네? 그 와중에 버티고 앉았어요, 저거, 저거. 이 파티 큰일나가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슬슬 큰일나요. 큰일납니다. 일단 한 놈 처리. 이렇게 된 이상 공격만이 방어입니다. 시작부터 방어입니다. 결국 죽어버렸구나. 정신 정도로 policy consegue jus 수정 is 허금이천 내 버티포 이 시 питhr 이런 음식으로 흐압! 자아.. 이거 굉장히 골 때리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저거 할 수도 없네. 아아아아! 빗나갔어! 야 저거 안 따는데? 으쨰아! 음.. 아아.. 자아.. 시체들에게 뭐.. 광신적 고발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부셔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압! 그나저만 멀리 있는 애한테 아우 야! 적소물! 오오오오 어메요노메 어메요노메 야 이거와! 일단 요년부터! 요년부터! 요년부터 하고! 요걸 맞아라! 우우우우우우우 자아.. 심장이 쫄깃쫄깃 해짐.. 어래? 어.. 이러면 곤란한데.. 안돼에에에! 괜찮아! 괜찮아! 넌 편히 divertWork할 수 있어! 할수! 안돼! 으아악! 다 죽어라 다 죽여 아주 그냥 으아아아아아 다 죽여라 아주 아주 그냥 다 죽여 그래 다 죽여 괴이한 밀침 자 아아 결국엔 성전사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이럴수가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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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아 아 아 저런걸 받아버렸네 으어어어어 아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럴수가 음 일단 무기 강화 같은게 있는거 같으니까 아 음 제조창 레벨업 음 여거랑 어 이걸로 하는거구나 어 이런식으로 강화를 하는군요 야 니들도 새로 왔지만은 어 다른거야? 어 얘네들은 바로 안되네요 음 자 여긴 어디지 길드 전투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아 야 일로와봐 요것도 저거를 해야되네 또 음 이거부터 합시다 요거 요거 이렇게 아 아 자 공격력을 좀 더 올려주고 너도 일로와봐 쓰읍 아 어디 보자 그래 니가 거의 이제 메인힐러다 메인힐런데 어 디버프도 같이 그럼에 그리고 아 일단은 여기 하 이 친구가 지금 음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줘야되는데 고 아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아 근데 나 괜히 눌렀다 저거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저거 못가잖아 그렇게 되면은 아 괜히 잡은 아 괜히 눌렀네 저거 아 이건 뭐지 근데 아 아 짧음 짧음 일단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넌 뭐했지 근데 어 석궁 사격수 중보병이었어 아 중보병이 좀 앞으로 있어야지 석궁이 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니가 여기 됐다 가자 아 오케이 이거랑 약초도 하나 토토토토 됐어 이정도만 사면돼 가자 산림지대에 아 횃불은 충분히 있고 이제 횃불이 충분하면 먹을거랑 사 붕대? 붕대 어 붕대가 필요하겠다 힐러가 지금 이거 역병의 의사밖에 없어 저거 리퍼도 아니고 쟤는 어딨냐 아니구나 자 아 음 음 음 뭐 바로 걸리고 있어 함정에 왔어 빼이 음 자 절개부터 하자노 성공필승 예신 깨 바치는 어딜 바쳐 감히 자 저격 원거리 기본 명중률 제압사격 어 제압사격도 있구나 사냥추 발사 무차별 어 일단 뒤에 있는 애들은 제압사격 좀 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램지 간다네 음 음 음 아군 보호 아 반격 활성화 아 다 아 일단 보복부터 하나 걸어두도록 하죠 이러면은 반격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잠깐 아 일단 앞에 있는 놈부터 처리하고 빵야! 이리와 이! 어허 어허 어우야 저 원거리 공격하는 거 보소 교식을 쫓아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니들이 으야! 안다네? 아...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피해보정이 마이너스 80% 자 무차별 공격! 회피 역병에 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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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중독됐어 일로와 철퇴 좀 맞아봐라 높은 방어력을 가진 몬스터 몇몇 몬스터는 피해를 흡수하는 높은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네요 알게 뭐야 일단 넌 맞자 우우우우우우우우아 일로와이씨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일로와이씨 응? 어딜가민?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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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일로와 빵이야! 그리고 이게 전장치료제 중독을 없애고 출혈을 치료하죠 어어 반격활성화 자 중독치료 치료됨 역병의 빛! 치료됨는데 치료됨는데 지금 막 야 이 서블로마 처음에 버섯인거죠? 어.. 아군 보호 자.. 얘에게 음.. 보호막을 좀 걸어주도록 하구요 아 보호를 해주도록 하구요 뭐 이상한 놈이 갑자기 죽었는데 기분단신가? 자 우리는 그래 이렇게 회복좀 하고 일로와봐 표식으로 지켜주고 타격 타격 자.. 모델 가져가주고요 자.. 해독제 해독 하나 시켜주고 갑시다 정찰중 앞에 전투있고 골통풍있고 장애물있고 사비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전투가 있군요 뭐야 얘네들은 엑터플라즈마? 저기.. 어... 어... 삐.. 기절에 꽤 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죽여 그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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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형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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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어들어들어들어들 슬라임같은 슬라임같지도 않은 놈이 음 음? 어디 슬라임 같지도 않은 것이 아니아니아니 딱히 어 삽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어둡다 야 자어어어 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넘어갑시다 정찰! 함정 하나 있고 골통품 골통품 전투 골통품 장애물 골통품 이런 골통품 함정 해제 정찰을 통해 발견한 함정이 가까이 갈 경우에는 뭐 이런식으로 클릭해서 클릭했잖아! 아니 클릭해서 해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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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싼 물건은 하나도 없다 아... 아... 아니... 분명... 함정을 해제한 것 같은데 기본 탓이었나? 어... 이쪽은 골통품 2개의 전투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럼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은 뭐 그냥 사부로 어... 사부로 처리하면 되니까 아... 불꽃의 희생은 파멜로의 관문이다 아... 거절합니다 아... 그래 자... 음식 먹어 음... 뭐라는교 아니 근데 왜 전투가 일어나질 않지? 자 이쪽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말하기 무섭게 전투가 일어나는군요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째봅시다 째 째 째 째 어딜?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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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우지 falcon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잠깐만 저거 뭐지 자 일단 석궁수를 보호해주고 얘는 자 일단 강호 뭐냐 표식 지켜주고 강화 좀 해주고요 그리고 얘 중독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구나 까딱하면 잘못 누를 뻔했어 물어 그래 물어봐 물어봐 어딜 한번 아이 그거 물기에서 또 중독됐어 아 잘못 눌렀어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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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강화를 좀 해주고 다시 한번 중독을 중독을 좀 풀어줍시다 그래 때려쳐 때려잡아 음 뭐지 이거는 자 갑시다 저거는 그냥 무시하고 어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적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만나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얘 쉽게 바치는 재물 어우 출혈이라니 일로와 이 일로와 확 그냥 자 표식 지키고 반격 이렇게 해주고요 또 이거야 버둥거리 버둥버둥버둥 어딜 어디 확 그냥 손 안치워 오 뭐 오 뭐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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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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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줄에 걸렸다 너 어? 아이 산성 진짜 피도 많네 저거 교식을 줘 저러 으어어 좀비도 아니고 저거 어... 무차별 사격! 지병타 으아아아아아 아... 자아 너 이거나 좀 맞을래? 안맞네 야 이거 좀 풀어주라 저거 독 좀 풀어주라 자아 그럼 너는 이거 일단 맞고 사라져 넌 리타이어 음... 요거 맞아라 어우 제대로 맞았는데 오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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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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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이 좀 심하다네요 어? 일단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주고 아... 저격! 그리고 얘 좀 치료 좀 해주고 아우 철퇴나가라! 음... 음... 모두 가져가 근육 lleva 과연 tabii Hamilton 너는 뭔 하니? 정확한 조준! 니가? 광선 혐... 니가? 날쌤... 날랭몸놀림? 사륙자... 아 뭐여? 뭔가 반반 이상한거 섞였습니다.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질병이나 뭐 이런거 치료할 수 있다네요. 너랑... 아... 너랑... 아 이거 하나밖에 안되네? 멋추지 않는게 있짐? 음... 하... 그래 넌 여길 해야겠구나. 근데 이거 두개가 동시에 안되나보네요? 아... 하... 현기증... 현기증 보단 얘가... 얘가 더 그 바다야. 음... 치료법이라... 아... 요양원... 그래 침실 하나 더 늘려. 음... 음...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 아... 신에 대한 외경... 이거... 이거... 기다려봐. 그래 너 거기서 좀 쉬고 나와. 그리고... 요 놈들이랑 요 놈들... 음... 너는... 뭐니? 도골꾼... 전진찌르기... 면상의 곡괭이질... 어... 단검투척... 맹독바트... 좋죠? 예... 아... 개를 데리고 다니는군요. 개를 풀어라! 음... 아... 얘는 꼭 데려가야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이런... 이런 감시견 있는 거에 생각보다 편해요. 네... 음...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쟤... 얘가... 좀... 아... 스트레스를... 아니 근데 얘를 데려가야지 그래.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기 업그레이드에서... 어... 용광로... 자... 라인하르트 닮은 인간에게도...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너는 할 수 없구나 이제... 냈습니다. 자...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어... 자... 니...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음... 자... 이거 하나 팔고요... 엉망이 된 책가방... 도굴꾼 전용... 이거는... 어... 이거 끼고 있는건가? 음... 자... 이것도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팔고... 얘도 팔고... 쓰읍... 쓰읍... 아... 이거 못 끼우는건가? 아... 이거 못 끼우는건가? 도굴꾼 전용이라는데... 아... 이렇게 끼는거군요... 자... 너에게는 요거... 초병의 망토... 자... 됐어... 자 갑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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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와 마주하세요... 우두머리랑 마주하세요... 이건 뭐지? 어... 1분도 못 버틸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음... 음... 자... 사육장 한번 가도록 할까요? 어... 얘랑... 아니 아니 너 말고 얘...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개뼈... 자... 이정도랑 삽하나... 예... 굉장히 힘듭니다... 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 인간 반드시 죽이고 말거야... 이 게임을 추천... 아... 그 친구놈... 네... 반드시 죽이고 말거야... 입니다... 자... 사냥개 가지고 있는 애가 왔으니까... 정찰! 어... 저쪽에 함정있고... 저건 뭐야... 골동품... 자... 어느정도 하면 되지... 뭐까... 이거... 야 이런... 으으으아... 요거는... 음... 알아야 그거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책 괜히 읽었어... 쯧... 야... 쟤! 그렇지... 쟤 버려... 그리고... 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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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의 속으로 돌아가라... 이양... 물지마 물지마... 아유... 끈적끈적해 가지고... 아유... 이거 진짜... 야... 일로와... 멍냥... 아... 야... 물어... 그렇지... 자 독해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을... 치료되고요... 그만 물어... 네가 왜 물어... 네가... 어... 됐다... 너 유안... 망치마다라... 자 갑시다 음.. 음 아무도 없네요 어.. 여기로? 우우우우 아유 또 나왔어 어 야얘얘얘얘얘얘얘 니가 왜 뒤로 가니? 쟤가 왜 뒤로 가고 앉았어? 엉? 으아! 발자국 일으키고 앉았네. 엄마? 야, 이동해. 위치를 바꿔, 위치 바꿔. 왓더, 왓더, 왓더. 아니, 얘는 무슨. 야, 이거나 맞아라. 야, 무슨 석궁사수만 먼저 공격을 받아. 어... 원거리? 어... 표식을 찍어오는거. 아... 야, 얘 물어. 좋았어! 그래, 그래. 개를 때려야지, 차라리. 저거 돼지야? 뭐야. 자, 너랑 위치 좀 바꾸자. 자... 자, 이거 맞아라! 제대로 맞았는데? 음... 일로 왓왓 그냥 이걸 그냥. 이게 돼지야, 뭐야 이게. 응? 야, 물어. 그렇지. 음... 근데... 쟤 저거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저런 거 열지 마. 저런 거 열면 안 좋아. 몸에 해로워. 아, 이런... 진짜... 멧돼지가 나타났네. 우리가 기습을 건 거야, 이번엔? 어... 위치 좀 바꾸자. 자, 앞에 있는 놈에게 일단은... 음... 제대로 맞았어? 아이구. 야,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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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표시 찍어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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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줄줄이 생겨서... 어, 아이구. 음아, 음아. 침뱉는 거 보소. 상처를 후벼파? 어딜 후벼파? 도축? 어깍! 까마귀 아니야나? 토하고 앉았어, 저건 또. 촌충. 자아, 일단은 이거 한번 치료해주고요. 아이구, 구토봐라. 일로와, 확 그냥. 어디서 짐을... 어디서 토를 뱉어. 후벼파지 말랬지, 내가, 어? 야, 뒤에 있는 놈들 물어 그냥. 그렇지. 어어, 어딜, 아익! 이거 또 토하는거 보소. 앞에 있는 놈들, 일로와. 앞으로 오래 찍었어. 응? 어어, 도축하지마. 어딜 있어, 볼 놈이. 아, 출혈보소. 자아 저격 오우 제대로 맞았는데 철퇴를 받으라 내가 철퇴를 맞았구나 야 니가 기절하면 안되지 추를 해제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야 물어 그렇지 어 급조된 식탁 어 자 아니 니가 먹는게 아닌데 자 그리고 붕대 하나 써주고요 너도 이거좀 먹어라 가라 파트라슈 네 진짜 파트라슈죠 음 잠깐만 이거 지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음 음 쓰읍 근데 이게 지금 실내 전투를 100% 다 맞춰야되는데 자 이쪽으로 일단 갑시다 이 엠병 이 엠병 이 엠병 녀석 예 자